취미 아 그거 뺏어가지고 네 그림 그려졌어? 뭐야 가위질 하고 있어? 가위질 도와줘? 도와줘 알겠어 도와주러 갈게 귀여워 어디 와봐 응 어디 와봐 응 아 지키지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새파래졌네 주유야 엄청 파래졌어 저 빨간색 어디갔어 있어? 안 빠졌어? 심이 자꾸 빠지나? 아 이쁘나? 응 대하여 여깄어 귀여워 너무 파랗 침대를받고 이쁘다 다 먹은거 아냐? 여기 빙글빙글 수달 돌아가? 아니 재하야 이건 형아가 가지고 놀고 너 올라가지마 너 어디 올라가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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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아 뚜껑 응 재하 뚜껑 가지고 싶대 뚜껑 가지고 내려가 재하야 늦게 여러분